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호할까? 비호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다는 여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면 어떤 작은 망치로 무릎을 치거나 뜨거운 것을 피부에 대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그것을 내 신체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옳은 것을 보면 옳은 것으로 반응하고 또 나쁜 것을 볼 때는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반응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기쁠 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또 슬플 때는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도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기쁨으로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회개에 대한 죄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또 회개의 말씀이 들리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는 반응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아무리 무덤덤하게 들린다던가 용서의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세대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무감각한 이 세대를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듯이 오늘날 시대는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한 3, 40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의 아이들이야 문제의식이 없겠지만 4, 50대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세상은 많이 다른 것을 느끼죠 비정상적인 것이 신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회복하는 아주 절박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먼저 정상화 되고 성도들이 먼저 하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비정상적인 세상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사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시대는 영영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교회와 특별히 적게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어그러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노래를 할 때 한 아이가 슬피 울면 다른 상대방 아이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노래죠 정상적인 아이라 그러면 정상적인 친구라고 하면 그런 노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쪽에 아이가 슬피 울면 상대방이 애곡을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그렇게 해서 놀이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친구나 좀 비정상적인 심술구전 친구하고 놀 때는 한쪽에 아무리 슬피 울어도 다른 한쪽이 무반응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또 무감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죠 이건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죠 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왕구한 사람은 아무리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이 없죠 무감각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마음이 찔리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다른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큰일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 나무 토막자는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 어이 무서워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러지 않고 그냥 시커도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검수한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나시딘의 규례를 따라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항상 애통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요한의 세례에 반응을 한 많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에 나와서 회계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많은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그 메시지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한 회계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도 회계하는 사람도 없고 요단강에 와서 회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회계 세례를 얼마나 잘 전하나 누가 얼마나 많이 회계 세례를 받는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를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건강하게 살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7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대조적이죠 바리세인들도 그 당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힘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의가 석유왕과 바리세인만 못하면 글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루 세 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바리세인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 힘든 금식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 것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없었어요 단지 그들은 그 거룩한 경건 자체를 중요시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회개할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일마다 많이 오기는 합니다 52조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봉사도 하겠죠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따라서 열매는 다릅니다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기는 하나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죠 1년 내내 교회는 다녔는데 회개 한 번 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바로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회개 없는 자기들의 금식과 기도는 굉장히 주요시하면서도 요한이 하는 회개의 금식과 요한이 하는 그 회개의 역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악한 반응이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죠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예배를 1년 12년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도 아무리 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지옥의 심판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구원, 십자가, 지옥, 천국,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안전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자기 속에 썩어가고 있는 죄와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알고 있어도 자기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받는 시대죠 세례의 요한은 그 당시에 그들의 아주 정확한 정국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주로 바리세인과 서교안들의 문제인데 그들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비정상적인 이런 시대에는 정상이 비정상처럼 매도되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인정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파괴하고 절대 진리의 가치체계를 거짓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1년 12달 예배는 드린다고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듣든데 말든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내한테 별로 안 맞는 말이다 그럼 뭐 안 듣고 다음 주에 듣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그냥 비가 내렸다가 다시 또 정발돼서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죠 비를 내릴 때는 반드시 그 비를 맞은 식물과 채소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낼 목적을 가지고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의 어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반응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하는 앉아있는데 의의를 두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가 변했어요? 종교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목적이에요 히브리스 6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밖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반응을 하면은 열매를 내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은 만일 비를 내렸는데 그 땅이 좋은 채소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반응을 악하게 하면은 열매가 악한 열매를 내면은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 계산을 하는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운 불사람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면은 기도하는 반응을 내야지 더 기도할 기간에 기도를 안 한다 은근키와 가시를 낸다 그 기도의 말씀을 안 들은 것보다 더 못하겠죠 겸손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무종한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면은 선한 열매를 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겸손한 메시지를 듣고도 더 뻣뻣하게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데도 오히려 더 사랑 없이 행하면은 안 들은 것만 못하겠죠 왜 악한 열매를 내면은 저주함에 가까운 불사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대하여 예배드리고 하나 앞에 선한 열매 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선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왜곡된 사람들은 늘 반대 반응을 보이죠 가시와 은근히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합당한 반응을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세일이와 창기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에 선한 반응을 해서 인생이 바뀌어서 세일이가 사도가 되기도 하고 세일이가 다른 인생이 되기도 하고 창기가 변화되어서 다른 인생이 되기도 해서 반응을 선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세일이와 죄인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석여왕과 바리새인들도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들을 때마다 반응을 악하게 했죠 대적하고 귀신 들렀다 그러고 발세블이 뚫다 하고 참남하다 하고 늘 가시와 은근키를 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계속 가시와 은근키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시와 은근키가 쌓여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있고 무너지고 나눠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밖에 어떤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교회에서 5년씩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10년씩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20년 30년씩 매주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도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받은 그 교회 자기가 말씀 받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싸우고 분리하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든다고 해서 다 선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반응을 못하고 무반응하고 악하게 은근키와 가시에 반응을 하고 금점점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바리세인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시대를 지금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칠지 모르는 반응이 없는 이런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 취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면제부를 받고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변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말씀은 계속 받는데 속에서는 악하고 강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가 아니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가 그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도만해져서 더 대적하고 불순정해져서 무서운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세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생활로 좋은 교양으로 교회를 다닐 이유는 없는 것이죠 교양을 삭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교양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어로 듣는 자는 생명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커피 한잔 마시고 와서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종교 놀이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춤추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치 놀이는 아이들이 한쪽이 흥겨운 피리를 불면은 다른 한쪽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슬픈 장례식 놀이를 했더니 시큰둥하게 반응을 안 했단 말이죠 친구가 그래서 슬픈 놀이를 해서 얘가 마음이 안 풀리나 보다 슬픈 걸 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기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신나게 춤추고 피리 불고 찬양하면서 신나는 놀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그러면 신나게 춤을 출 줄 알았더니 또 아까하고 똑같이 시큰둥하게 무반응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을 해도 시큰둥하고 무반응이죠 무반응이 뭐겠습니까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죄에 대해서 아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기뻐할 줄 아는데 시큰둥해요 예수님은 자주 금식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했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늘 잔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한 번도 그 모습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역사적인 회개의 장소에도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한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죄인들과 엄청난 즐거운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했는데 거기도 들어온 자가 없었어요 아무데도 이 사람들은 끼질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은 항상 비난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은 또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못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악한 자의 하나의 속성이죠 운동 못하는 사람은 운동만 잘하면 다냐?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한다고 다냐?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만 다 한다고 다냐? 꼭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자의 심술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슬픈 금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기쁜 잔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모든 비판거리, 변명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고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속에 늘 불평거리가 항상 있어요 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나 있어요 늘 분노가 가득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은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기쁘게 웃어야 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또 슬프게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 강의도 하다 보면 찬양팀이 나서 웃겨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얼굴이 완전히 막 굳어가지고 도대체 웃는 모습을 아무리 간지려도 웃지도 않고 간지려도 안 웃어 속이 얼마나 완고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모두가 은혜로 변화되고 기뻐할 때 자기 속에 분이 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고 예배 때 다 변화되는데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느끼는데 혼자 식군동하고 분내고 있다면 얼마나 쓸렁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죄의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러는데 자기 혼자 희죽거리면서 웃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장례가 걱정이 되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죄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말해요 보금에 다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거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비판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같은 아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죠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은 참 평양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감옥에서 2만 번을 읽고 다 외우셨다는 참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는 그 장대흥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길목사님이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하는 그 예화를 설교에 한 적을 내가 좀 인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오투로 돼가지고 요즘은 별로 재미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백년제는 이것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목사가 예화 없이 성경만 가리키면 왕구하다고 하고 그래서 또 예화를 많이 사용해서 설교하면 만담 같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목사가 신학적으로 깊은 설교를 하면 신령치 못하다고 하고 학설을 소개하면 아는 채 한다고 하고 설교를 되는 대로 대충하면 무식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하면 나는 채 한다고 그러고 대충하면 또 무식하다고 말하고 목회자가 인자하면 무궐호인이라고 말하고 음격하면 압제자라고 말하고 목회자가 일을 잘하면 수당꾼이라고 말하고 교재가 두고 나면 멍텅구리라고 하고 목회자가 고대사를 말하면 시대에 뒤뜰어졌다고 하고 현대사를 말하면 세속화되었다고 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면 점잖지 못하다고 하고 설교 소리가 나지 막 하면 자장가를 부른다고 하 목회자가 의논이 없으면 독재한다고 하고 의논하여 시끄러우면 무능하다고 하고 목회자가 냉철하면 사랑이 없다 하고 좋게 좋게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고 하고 목회자가 젊으면 경솔하다고 하고 너무 노숙하면 폐물이라고 말한다 기선주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할 정도 같으면 모든 죄인은 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모든 일에 비판적인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어느 사회, 어느 가정, 어느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줌도 설교를 길게 하면 길다 그러고 짧게 하면 실력이 없어 짧게 한다 그러고 설교를 재밌게 웃기면 가볍다 그러고 음숙하면 무겁다고 하고 찬양을 크게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조용하게 하면 지루하다 그러고 기도를 크게 하면 소리만 지른다 그러고 작게 하면 기도에 힘이 없다 그러고 목사가 옷을 예의를 지켜 잘 입으면 목사가 몸만 부린다 그러고 옷을 편하게 입으면 목사가 품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비판적인 그 뒤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열매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결국 거기에 나타난 열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실제죠 그러나 악한 데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이빨은 말을 하고 남 잘못을 잘 찾아내기는 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항상 교회와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이론과 말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나를 나 때문에 영혼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나 때문에 교회가 화평과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지 나 때문에 늘 교회의 근림돌이 되는지 자기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돌벨의 좋은 지혜에 명석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악한 자가 의인을 핍박하게 마련이고 종교적인 자가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갈라자스 4장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 다르세요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꼭 기도 마야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을 늘 그스리며 회방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꼭 믿음이 약한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핍박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비난하고 은밀히 죄를 짓는 자가 항상 거룩한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특별히 의롭고 거룩한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그 속에 남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인 사람의 특징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빼앗긴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인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특징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꼭 남의 걸림돌로 사용될 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준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좋게 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메마르고 비판적이고 메말라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한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부담되는 것은 다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꼭 그걸 반대로 남에게 적용해요 또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영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종해야 될 책임만 있지 거부하고 불순종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 말씀이 선한 반응을 해서 하나의 안에 의의를 얻고 복을 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